드디어 받았네 보여? 거리를 잘 못 맞추겠어 그래? 잘 보이면 됐어 이따가는 통화 중일까 봐 내가 먼저 걸었어 네 일정에 끼어든 건 아니지? 거기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미안해 원래는 너랑 같이 새해 카운트다운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임무가 생길 줄은 몰랐어 작년처럼 같이 있어줄 수는 없네 미안해 아니야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 사과 외에도 사실 나도 아쉬워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너랑 함께해야 가장 좋은데 맞다 듣기로는 이틀 후면 눈이 온다는데 빨리 돌아가서 너랑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 못 가도 괜찮아? 안전이 제일이라고? 알았어 어차피 그 후에도 기회는 많으니까 네 말 들을게 이따 놀러 나갈 땐 따뜻하게 하고 나가 춥지 않게? 나? 네가 준 장갑 잘 가지고 있어 정말 따뜻하고 전혀 안 추워 곧 카운트다운 시작하겠다 같이 할래?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데? 아 아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 아 깜빡했어 이렇게? 이렇게 하면 돼? 5 4 3 2 1 새해 복 많이 받아 나는 아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? 새해에는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나한테 맡겨줘 이거 넉 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